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보고 싶은 밴드 더본 밴드입니다. 저희는 전통음악과 가요, 팝 등 여러가지 장르를 더본 밴드만의 색깔로 재해석하고 창작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오늘 충남 아산에 있는 당림미술관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곳은 이종무 화백님께서 본인의 고향인 온양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세우신 충남의 1호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희 같이 구경 좀 해볼까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인가요? 실로 만들어났네요. 실로 만지면 안 돼요? 네, 만지면 안 돼요. 자세히? 저희 청춘 마이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재미있게 공연 즐겨주세요. 안녕!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새벽이라는 자작곡인데요. 태평소 능계의 시원하고 경쾌한 가락을 이용하여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평소 연주곡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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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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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 사랑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 사랑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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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달 타 보실건데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함께 따라해주시면 더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있는 부채를 두면 여러분께서 쓱싹 하고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저희 함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실글실글 시리렁 실글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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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실글실글 시리렁 실글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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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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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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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벌어지니 맨 괴짜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 괴짜에 쓰여있는 글씨를 모아보니 여기서 나오는 동반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형색을 써도 잊지 않더라구요 친한 운반의 괴짜을 한 번 뵐어보는디 3 Messenger 3 Messenger 다진마다 could I thought about it for throws when I go out like that 좀 덜고 돌아서 돌아보니 돌아와나 돌아서 돌아보니 달도 돌아와나 돌아서 돌아보니 달도 돌아와나 보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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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돌아와나 달도 돌아와나 아이고 좋아 반등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보고 싶은 밴드 더 본 밴드였습니다 안녕